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여기로 한번 봐주세요 자, 여기로 한번 봐주세요 언니가 걸로 손이 이렇게 자, 저하고 한번 네 네,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의자를 좀 드릴까요?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으세요 앉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 잠시 인터뷰할게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그 유명한 유명한 나태주 님이네요. 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? 오늘도 인기상 트루트 부분 인기상을 받으려고 왔는데 사실 뭐 작년에 제가 상을 받고 두 번째 받는 거거든요. 긴장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 또 저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많은 대중분들에게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이 상을 그냥 받지 않고 이 상 이후에 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회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즐겁습니다. 인기상은 두 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정말 참 대단합니다.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요. 요즘에 또 새로 활동하는 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이집이 나오는데 이집을 보여드리는 거는 아직 그렇고 원래 나태주의 인생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. 화이팅!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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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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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